스티브는 이기기 너무 힘들단 말이지 어어 우와 우와 오우 와 이거 뭐야 아 깨비스콜 타수가 너무 많았나보다 오 까비 와 잘 참는다 그 이지선다가 되게 좋아져요 초풍이 중단이 되고 원래 상단인데 네 이거 랩 한 번만 실수하는거 지는거야 이거 아 타기킬가 돼요 아 어차피 달피어라니나 쓰니깐 막지 른다 이거지 아 킥WT에서 딱 본 모습인데 이거 그죠 근데 대빌적에 역전한 적도 많았어 와 까비 와우와 100광대 너 잘 막았는데 에잇 잘 막았는데 까비 모심기가 되게 진짜 딸피 때 막기가 애매하죠 이게 두 번을 막아야 돼서 오 무서워 오우 와 일어날줄 알았는데 와 일어날줄 알았는데 안 일어났네 어 어 어 개오버다 와 아 아니 저 방금 웨이브 캔슬 오른발 했거든요 난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퀵콕이 지네 퀵콕이 지네 퀵콕은 풀어 아 퀵콕 진짜 너무 무섭다 저걸 참아야 되는데 우와 피해버렸어 와 도랏맨 도랏맨 풀었잖아 오예 와 이거 못 따라가네 와 와 와 확정이네요 아 이렇게 되네 오예 어 어 어 깨비 아 그렇대요 용비님이 그렇다면 그런거에요 제가 스티브를 안해봐서 저는 확정인줄 알았어 아니구나 어어 오 어려운 콤보 안 돼요 다른건 다 좋으니 아 메르스틴 이걸 기다리다니 어 어 흘렸어 이제 야아 정벽 꽝이 아니었잖아 아 깨비스콘 아 아 아 기원권 저것도 아주 퀵콕감 더불어 스티브의 꽃이죠 저기 둘이 아 왜 기겼어 아 무서워 아 아 왜 왜 카운터 나 왜 오예 깨져라 전라 전라 깝다 원 두 아 이게 쓰면 안되지 어 내가 두번 쓸 줄을 몰랐어요 오예 깨져라 어 깨져라 어 어 요 뭐야 변신됐어 아우씨 아 이게 왜 나가 이게 왜 나가 아니 잠깐만 이게 왜 나가 아 소름이네 저게 왜 나가 와 근데 내가 진짜 스티브 상대를 진짜 못한다 내가 우와 나이스 어 어 으 으 와와와와 아 쩔어 나이스 파고들어 버리기 벽으로 가나요 나이스 아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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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 있었어 내가 좀 후진 캐릭으로 개사기 막 그런거 이기는거 좋아했어 근데 이건 안될거같지 왜 있잖아 이거 메탈슬러같은 게임 그런거 되게 좋아했는데 깨져주세요 넘어져 나락이야 퇴래기 아아씨 퀴코 퀴코 그렇지 와아 다행이다 안방 DK가 너무 세요 스티브는 으으으 왜 나왔냐 이리와자 와 역시 웨이브 쳐도 떨지를 않아 내 피 어디갔노 내 피 어디갔노 내 피 어디갔노 내 피 어디갔노 아 몰라 데리가 와우 와우 나이스 나이스 맨 땡큐 땡큐 2 1 까비 와 아깝다 기다리는줄 알았는데 어 오우 와 안일어났다 또 som 와 안죽어 오 왜맞아 야이 이거 이거 이건 아니야 나이스 와 심장마비우일뻔했네 나는 저기 땅맞게 죽는줄 알았는데 살았네요 드릴께서는 잘못했다 내가 오 왜맞아 까비 오예 아 앉았는데 까비 야아 마신 나갔으면 벽이야? 벽이야? 야 왜 안 깨져 왜 안 깨지냐고 오우 야아 다행이다 안 뜹니다 아우 다 쓰네 나이스 아 까비 어 카운터 날 뻔 퀵콕 아 알았는데 어 스티브가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우와 피했는데 방금 아 왜 백광 안돼 아 명승 으아 아까워라 까비 1타가 자꾸 허치네 나락이 오늘 어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막 씁니꺼 아 여기서 어떻게 막 씁니꺼 조짐 스티 아 와 와 와 오 무서워 스티브 퀵콕 아니네 나이스 아 잘 때렸다 이거 기원 아이고 와 역시 퀵콕이 퀵콕이 12였나 13이었나 똑같은 발동 아닌가 아니구나 아 와 앉아있었어 나이스 어 형님 어 어허 어 실수 우와 나이스 와 돌았다 횡을 돌았다 이 말입니다 아 나이스 우와 육성으로 너무 놀랬다 잠깐만 아 자 아 초풍이 나갔으면 까비 어 무서워 어어 아 잘 노렸는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박빅맨 아 또 한번 공격하고 싶었는데 아 야 이거 너무 뻔했다 너무 뻔했다 너무 뻔했다 너무 뻔했다 뷰티풀 원 투 어 저 저 왁힘 뜨는데 어 풀었는데 오오 오오오오오오 grounds 데려가 그냥 아까비 풍신이었는데 아까비 이게 요렇게 때리면은 바닥땜이라서 아 잘못 때렸다 으응 잘 때렸다 아 뭐하니 요 뭐하니 아 어 무서워 아 이거 이렇게 돼 아 제발 와 다행이다 아 가만히있어서 받았다 이거 와 원투 아 아 될깨까비 와 잘 잡는다 이야 나이스 아 어 이거 메루스틴 아 죽는거니 아이고 딱땜이네 딱땜 아 와 야 역시 프로야 함 뜹니다 안되네 에라 모르겠 어 레드조심 레드조심 잠깐만요 아 어떡하지 깨벼 어 TBS 어 야 TBS 오랜만이다 어서와 와 기원캔 오졌다 살려주세요 와 어디겠어요 오오 뭐 점프하니 아 넘어지네 오오 이야 야 이거 넘어있었다 에이 깜깜깜깜깜 네 로아이님이에요 저에게 스티브를 단련시켜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에이 오 멋은 스티브 무슨 스틱 샀니 아 대박사건맨 오지마 와 원 투 또리 16만원짜리 IS티 모를건가 슈 아 어떻게 이기지 아 킥구분 피했는데 카운터가 안났네 나이스 펭쳤고 아 벽이었네 아 아 야 이거 원 투 했잖아 퀵쿡 퀵쿡 아 아니 떨거 어 잠깐만 너무 센거야 아 뭐하니 어 왜 맞지 아 네 와 كان 어 지 א 어어어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와 행실줄 알았는데 오케이 어허헤 크라는 무슨 여행다닌같은데 어허허헠 아 이게 이래되네 아 형님 아 2타 앉았어요 박갑이 아 위험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퀵쿡 아이고 씨 들어와줘 아 으아 마이너스 저거 와 다행이다 진짜 식은땅 난다 원투 원투 했는데 원투 뭐야 이거 나와봐 오우 다행이다 안다행이다 아 아 우와 딜캐 예술 아 안방했는데 잘 안다행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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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우ㅓㅇ 야앗 한 Оп 앉으셨기 아 야 이거 뜨는데 못띄웠다 아 까비 아 앉았어야지 바닥댐 일단 넣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를 어떻게 레이저 치고 나왔지 흥 개고수 와 지렸다 나는 퀵쿡이겠거니 했는데 레이저 치였네 라이스 아 이렇게 때리면 안 됐네 아 이거 철권 식스 직후보 아 이거 로하이님 또 또 띄워 주실려고 저를 아이고 아닙니다 로하이님이 잘해서 그런거지 또 기 살려 주실려고 또 빠생 오예 아 이렇게 때릴 수 밖에 없나 아하하하 이거를 맞네 와 두 우와 우와 쩐다 아이고 아 왜 맞아 와 와 와 와 정신없이 두드러 가졌네 역시 수티브 원 아 고수들만 맞니? 패턴 어 와 횡을 돌았어 와 아 이거 안걸리네 아 한 대만 그렇지 여기서 마지막 기회 와 와 와 대박 어 초풍을 막 찌르면 안되요 이게 이게 좀 팁인거 같아요 초풍을 막 찌르면 안되는거 같아요 이거 치면 뜨기 때문에 이것도 와 막았네 오 다행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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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 시계행 치는 친구들 죽는게 너무 까다로워요 시계행 치는 사람들 진짜 저도 까다로워요 그래갖고 그때 초풍이랑 이런거 쓰면 안되고 이걸 좀 많이 써야 돼 이거랑 구삼 구삼일타 아아 귀 걱정한다 와 야 이게 헛쳐지네 나이스 원투 아아 귀쿡일줄 알아든벨 어니? 오 TBS 유튜브 섭스 땡큐 섭스 안되있었냐 너무한거 아니냐 나이스 우와 개긴다고 아 뜨는데 저거 으 데려가지말걸 나이스 저거 하늘로 안들어갔으면 이겼네 홍 홍쿤 레 땡스 포 섭스크라이브 일본어 괜찮냐는데 혹시 탐구서 안좋아? 예 일본어 괜찮아 예 우와 다행이다 야 방금 방금 봤어 이거? 진짜 히박한 확률로 킥쿡보다 빠른 초풍 진짜 히박한 확률 확률인데 킥쿡보다 빨리 나가는 초풍은 아 영원히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칼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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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아 잠깐만 아 왜 원투가 이렇게 빅살이 아니야 와 우와 어떻게 많았지 아 잠깐만 생각이 많았어 명순 아 잠깐만 생각이 많았어 어떻게 되니까 생각이 많았어 방금 아씨 마블이 못지었네 아 오른손 흑살인 것 같은데 와 앉을 것 같았는데 아깝다 야푸 헬로우 와 같이 맞으면 안되네 와 잘 참는다 아레와 스노우 락스 아레와 스노우 락스 와 네 찐로하이 님 맞아요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운데 아 무서워 자 자 자 바로망 아씨 바로망 안되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아 아 스노우 락스 예 스노우 락스 하이킥 아 이거 카운터로 맞았다 아 오하이 님이 엄청 유명하신거군요 딱 또 있다니 엄청 유명하죠 철공계에서는 거의 뭐 아이돌 마스터급이죠 어어 어어 콤보 안돼요 엄청 유명하시죠 프로게이머씨 아 잠깐만 나는 레이지 드라이브를 생각하신줄 알고 나락을 썼는데 그걸 막으셨어 와 대단 대단 와 철권본능이 까먹게하나 저것이 프로 프로들은 본능적으로 레이지도 까먹게해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으악 아 깨비 포니 오우 무서워 아 아 땡큐 보알로 베리 프렌드리 마이 카즈야 플레이어 1 2 오 B1 철풍 아 뭐하냐 닦고 기상중단이요? 상구에서 이파리님 된적 없는거 같은데 저는 거기 잘 안갔어요 저는 저기 동네오락실을 자주갔고 상구는 멀어가지고 주말에 밤새로 몇번 갔었어요 멀어요 멀어요 되게 저희집에서 한 30분 걸리나 아 왜이렇게 끊기냐 뭐야 이거 왜나가 아 아 아 아 이거 얘기하시는건가 이거 막힘 뜹니다 1타는 안뜨는데 2타 막힘 떠요 여보님 돌아놔 아 초풍 타이밍이었는데 아 초풍인데 야 이거밖에 없는거 같다 야 까비스콘 아 기상중단 막히면 17 18 될걸요 아마 그 누워있을때 그거 정면으로 누워서 일어나면은 뜨진 않고 15 15 14 그럴거고 으어 왜 왜 카운터가 나왔나 아무것도 안돌렸는데 나이스 여기서 변신 아 개오바지 와 이거 원투로 끊기네 저는 횡을 칠거라는 생각을 하고 횡을 한번 더 쳐서 날아그랬는데 와 그거를 피하고 원투로 끊는거까지 이야 예술이다 어디갔습니까 아 이거 2타까지 언제 러케랑 같이 놀러가도 되겠습니까 이탈입니다 아 저는 좋죠 아 으아 아 아 근데 이게 저희집이 이게 좀 특수에요 이게 저는 언제든지 놀러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랑 어머니랑 아버지가 언제올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요즘 낮에 방송하는 이유도 그게 하나에요 또 와 이분도 한번 개길거 같았는데 다시 안ätzlich HUD 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참아야 된다 어 하 안되네 보안이 어 헤에에에에? 참아야 된다 와, 안돼 와, 이거 뜰줄 알았는데 야, 이게 안맞냐 아아 돌아줘 와아 쩔어요 네 나카요시데스 우와 이슈니 커뮤니케이션 이츠모 가져요 조호 오타가인이 뭐랄데 와아 쩐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기지 10초 밖에 안 남았는데 와아 진짜 쩐다 아니 저게 서양인들이 제일 먼저 비하하기 전에 그 좀 뭔가 그 간 본다 해야되나 그 떠보는 은근히 떠보면서 그 간 보는 느낌인거 같은데 그거 알아요 이거 딱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 만났을 때 아 뭐라고 교묘하게 놀리는건데 이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네 우와 아 카운터 났다 아아아아 나이스 카운터 와아 끊기네 아아 잠깐만 아 대시 안됐다 와 앉을거 같았는데 와 안다니네 아 형님 왜 맞았죠 이걸 아 형님 왜 맞았죠 이걸 오 예 아 그런거 같애 에에 맞아 딱 아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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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척 그니까 중국 중국 중국인이랑 중국인이 다 그런게 아닌데 졸라 시끄럽거든요 진짜로 졸라 시끄러워 그래서 그거 그런거 좀 비 비 비 그 영어로 좀 누가 적어주시면 안돼요 어 이타 상대 아닌가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세지 취소시켜버렸네 누가 자꾸 취소시키는데 누가 저기 방장이 아 실버틸님이 저기 방장이지 와 역간 안됐다 저 지금 저기 없어요 아 그래요 가려고 큰 행동이었는데 와 다행이다 어 왜 맞아 아 아 형님 야 이렇게 어려운 건 뭐래 와 와 아 안돼 크아 아 가오라 캡처 커맨드 캡처 커맨드 오 오 다행이다 아 이게 너무 아 이게 내가 좀 잘생긴 사람 울렁증이 있거든요 잘생긴 사람이라 하니까 너무 긴장돼서 못하겠네 아 멋있다 아 거울 고쳤나보네 아 아이 그게 아니라 아 이걸 이렇게 띄워주신다고 역시 프로의 프로의 배려심 본인의 잘생김을 숨기고 상대방을 띄워져버린다 으아 역시 프로야 아 잘생긴 사람들끼리만 노시네 아 어 저는 빼주세요 저는 못생겼기 때문에 아 여전히 뒤로 일어나기도 애매해 벽이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나락을 피해지는 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 이분들 아 람바성님 어서오세요 으아 아 뱀패래 퇴르기 아 이걸 예측하고 계시다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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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지린다 앉았다 일어나니까 하단인지 외누프인지 이지가 걸리네 때리고 아 아 당이다 아 안 당이다 아니 빠세 아 이거 아깝다 아 아 키고 잘 뱉는데 오 무서워 아 아 아 왜 기겼냐 아 왜 기겼냐 아 왜 기겼냐 왜 기겼냐 그 기겼냐 아 외누프원 같은 개념이네 아까 그 기술이 아 예 저게 저게 중단 중단이 확실히 느리네 중단이 확실히 느리네 오케이 드디어 어 왜 안 왜 안 맞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실수 아 진짜 공부가 되는 것 같다 아 아 아 야 이런거 쓰지 말다 이런거 쓰지 말다 절대 이런거 쓰지 말다 절대로 절대로 이거는 풀한테 쓰는 용이 아니야 풀한테 절대 이지가 걸리는게 아니야 어 어 어 어 허허허허허 원투 원투였어 와 앉아버렸네 아 야 이건 좀 시바잖아 왜 거기서 삑살이를 내냐 기원 초풍 아 명승 벽거리가 애매해서 때리고 오우 근데 왜 타드셨습니까 기원 진짜 여기서 뭐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여.. 물어봤습니다 뭐하고 지내세요 요새 아 아 까미 오예 벽으로 최대한 보내고 아 왜 안나 가냐 퀵콕 조심 퀵콕 조심 이건 퀵콕의 갈상이야 어우 다행이다 시험치고 잠깐 노는중입니다 어우 언제 한번 또 식사 한번 하셔야지 얘 오와 따라갔다 다행이다 아 알았네 한번 앉을거같은데 어 대박 야 이거 드리케드잖아 왜 안되냐 퀵콕 아 나이스 아 이거 이거 구분을 잘 못하겠다 퀵콕일 줄 잘해요 진짜 퀵 엄청 단단해요 퀵콕 빠세 퀵콕 퀵콕 안걸려 퀵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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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 카운터인줄 알았네 퀵콕 아 제빨 퀵콕 퀵콕 와 레이지 드라이브 개쩐다 퀵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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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헤아치 고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저분 헤아치 잘하시는 분인데 아 흘렸다고? 와 무서워라 아 안뜨지 나이스 벽 가나요? 아 못가네 오 오 당이다 아와 야 아 퀵쌰 했는데 까비 원 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까비 행칠줄 아 명승 개기지마 시원하시겠다 얀데레 신하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지각하셨네 다 맞냐 그만 맞아 그렇으니까요 오 무서워 오 따라갔다 오 뭐야 뭐야 네 어서오세요 쟤 다 안 맞았다 방금 앉아 나라고 나갔어 안 깨지마 와 피했다 아 형님 한번만 더 나이스 아우 다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점심들어 드셨나요 아 이거 왜 차가워 차가워 오 오 오 오 나이스 방금 퀵 훅 나오기 전에 통신이 나왔어 아하 역시 이런거 안걸리네 오 오 오 오 오 오ox 무서워요 아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나선 한마강 1타 뭐야? 미친거 아니야? 나선 한마강 뭐야? 저도 몰라요 삑사리나왔어 나선 미친거 아니니? 아 망했다 개기면 안됬는데 자꾸 개기면 안될 때 자꾸 개기고 싶어져 새로나온 신비입니다 아니아니 절대 절대 아 이거 너무 뻔했다 아아 너무 뻔했다 아 그렇구나 아 끝까지 썼어야 되는구나 그렇기엔 커맨드가 너무 너무 대각선이네 나이스 다행이다 와 안걸리네 아 오지마요 아 야 파크가 지네 이득이 어마어마하구나 어어어어 어 데려갈걸 이거는 이거는 데려갔어야 됐다 이거는 데려갔어야 됐다 이거는 데려갔어야 됐다 1,2,2,2 이뻐 우와 어 뭐야 아이고 킥콕맨 와 진짜 킥콕 한대 맞을때마다 내 관전우리가 직접 한대 맞는거 같애 와 머리가 하얘진다 저거 같으니까 와 머리가 하얘진다 저거 같으니까 까비 와 기다렸어 킥콕 킥콕 안 맞네 ㅋㅋㅋㅋ 안 맞네 안 맞네 어 다행이다 와 이거는 방금 거는 움직이면 맞는거였는데 움직일 수 밖에 없었어 낙꼽 쳐야 되니까 와 저걸 막았어 나이스 아 원찍했다고 원찍했는데 카운톤 아냐 야 쩔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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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비 와 나이스 오 미루스팀 아 안되는구나 아 무서워 아우 힘들었네 이게 로하이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서 그런거죠 오 실수 살려주세요 와 저 스매쉬인줄 알았는데 아 이거 또 원찍하다 카운터나 어우씨 짠송나가요 와 깨비 오예 아 오예가 아니네 아 형님 야 이 사이드벽을 재울 수 있단 말이야 어 이거 뭐야 왜 안들어가? 바뀌었어? 저거 왜 안들가져? 내가 알기론 들캔데 왜 안들가지? 어 아냐 마신딜캔은 아니네 맛있어 아 별거 안되네 아 왜 삼타나 상단인줄 알았냐 아 킥콕인거 같은데 오우 힘들어 아 예 뽀큐 마신 들키세요 예 됩니다 예 프레임상 돼요 뛰어서 그 오른손도 될걸요 아마 스티븐은 개쩔잖아 와 횡으로 피하다니 아 깨비스콘 뭐야 동발맨 어 원 원 투 가자아 어 어 이상하게 이겼네 에 퀵쿡이 마지막에 많이 나오니까 아 야 이거 퀵쿡 아니고 중단이었다 이번에 와 퀵쿡인줄 알고 딴거 썼는데 어 퀵쿡 오진다 살려주세요 와 와 스매쉬로 들어왔어 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빰빠라반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와 아 아 아 아 아 개쩐다 퀵쿡 아 아 나이스 원 투 퀵쿡 헬로우 헬로우 아아 너무 불도저였다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이 새끼 신나가지고 졸라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아 아 오 어 어 촉새 now 워킹 나우 베리 비지 어 오와 소오류캔 헬로우 어 어 아 아 아깝다 앉았는데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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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아 나이스 웨너퍼 잘 끊었다 어 기원캔 어 어 어 어 하 야 이거 안되나 아하 될 것 같았는데 아하하 아하하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아 하 1, 1, 2 어 아 귀여운 거 지렸다 오 뻥발? 와 뻥발이 지네 같은 13 아이가 발동 뻥발이 14인가? 와 방금도 레이지였는데 막았어 쩔어 바이탈릭 헬로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KM님 와주신 것만도 감사한디 후원까지 해주실려고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빠세 아 이건 안될 것 같았는데 나랑 맞은 죽는 피라서 퀵국 퀵국 아 아 당일다 한 번 더 아 기원권 벽은 안 돼요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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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 맞네 와 지린다 아까비 와 아까비 와 아 아 아 풍풍초 아 이게 왜 나가지? 와 아 지금 잘 치셨어요 다행이네 몇 점 받을 것 같습니까 아 왜 안맞노 아 안돼 따뜻한 오 키큑 조심 대박 대박 와 대박이다 방금 횡으로 세 번 피했어 와 기쁘네 시험치는 날은 제일 좋은 게 빨리 끝나서 좋아하는데 그리고 쉴 수 있는 거 아 이제 뭔가 타이밍을 알 것 같아 저거를 좀 많이 보니까 타이밍을 알 것 같아 조금에 알 것 같아요 역시 많이 해봐야 돼 아 근데 퀵콕 타이밍은 영원히 모르겠다 와와와 뒤로 가졌다 제발 아우 아까워라 까비 시험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와 노래 끊겼다 아니 내가 왜 역가드가 걸려 왜 내가 역가드 걸리냐고 아 어이가 없네 아 내가 역가드 걸렸어 방금 몇 갠 사람은 역가드 걸리는 거 있냐 없냐 아 또 패시 안졌다 와 나이스 아니 아니요 그냥 저기 퀵맨데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발뺴 Through the power 자 이제 아 까비 오 пал꿈치 맨 멋있었다며 어허허허허 무서워 허허허허허허 야 제발 야 방금은 이게 신달킥이 안맞으면 안 진짜리 아 벽이 이렇게 되냐? 기원.. 야 나도 기원했는걸? 아 야 뭐야 이거 했잖아 왜 원투가 나가냐? 오호.. 레버 형님 드디어 맛이 가셨습니까? 어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때리기 어려운거 아니냐? 야 거기서 레드가.. 와.. 판단 지졌다 까비 아우 메르스틴 형님 우와 아 예 어서오세요 아 좀 때리기 어려울 것 같다 때리고 와 잘 막았다 오우 오우 아 아 아 아 서리님 오랜만이에요 어서오세요 오우 무서워 지금 잘생긴 프로게이머랑 하고있거든요 빨리 사인 받으세요 서리님 으! 으! 어 저 이태상단 아닌가 오늘도 사진같은 판매를 키고 계시네요 예 맞아요 와 앉아버리네 아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퇴래기 개호바야 개호바야 들키하지마 들키하지마 퇴래기 아 맞다 13 딜캐 와 오지네 아 저거 딜캐를 잊고 있었어요 지렀다 레이지 때 깝치면 안되겠다 더 깝치면 안되는 이유가 생겼어 저거 맞으면 확정타 지린다 앉을수도 없고 설수도 없어 와 퀵쿡 쩔어 오예 뭐하냐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아 무서워 내가 들어가질 못하 어 저는 정말 하늘의 맹세코 가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맞은거지 원 기원 아 까비 어 저 타이밍 알거같아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오오 꼬았어 시버를 어 어 아 시계횡 시계횡 에헹 우와 어떻게 막았지 네 최근에 못했기 때문에 좀 죄송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아 까비 와 피했다 뜯자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아 무서워라 아 아 아 맞다 두 바퀴 돌면 쎄지지 아 맞다 아 잠깐만 어 무서워 오케이 오다맞았다 어 어허허 카운터 벽이네 댁 밑에 실화야 이거 죽어버리네 오 오 메르스틴 다행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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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쩔어 형님 아 아 아 다행이다 원투 와 앉아있었어 오 아허허 바보 와 횡 안치네 까비 아우 나이스 아 여기서 레아 쓰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든 축을 틀어서 스크류를 시켰습니다 와 진짜 아깝다 뭐니 아 아 뭐니 아이씨 이거 방금 원 제가 무리했어요 그냥 그냥 바닥내도 했어야 되는데 무리했어 실전용으로 한번 연습해봤다가 고대로 골로 가버린 와 벽은 못갔네 오! 아 까비 오 무서워 저 맞으면 확정타 있어갖고 죽습니다 와 쩔어 오! 다행이다 방금 그 스웨이 하고 왼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카운터 났나 봐 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와 지는구나 뭐해 까비 와 와 어이구야 앉았는데 진짜로 아 돌지마요 아 너무 무서운 것이야 오 확정이야? 야 대박 저걸 막았어 나락에 의존하지마 나락에 의존하지마 나락에 의존하지마 우와 다행이다 오 다행해 원 투 아이고 오 와 이거를 피했어 뒤로 맞는게 낫다 와라 야아 대박 사건 맨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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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본 잡다 한판 이겨보자 아 아 방금 못가네 아우 꽤 위험했다 와 까비 아우씨 무서워 아아 퀵쿡인줄 알고 앉았다 아아 아아 퀵쿡인줄 알고 앉았다 아아 퀵쿡인줄 알고 앉았다 까비 와 퀵쿡이랑 이지가 걸리네 마지막에 어 저는 뭐 하고는 싶은데 저한테 피드백을 받고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아 어에? 퀵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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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알았는데 우와 쩔었다 야 이거 왜 안돼 아 알겠습니다 초포로 해볼게요 아 이게 원래는 초포라는게 맞거든 근데 상대가 상대인지라 어떻게든 콤보 실수라면은 한 라운드도 못가져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맞아요 투비우님 말씀처럼 초포로 때리는게 맞아 쩔아 이라는 우리의 퀵쿡 이상하 아아 왠지 이칼이 드림트리 가는거야 네?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너무잘해 이칼이 드림트리 간다고요 아 전 무조건 13인줄 알았는데 그 6때부터 버릇때매 저렇게 때렸는데 이제는 막 때리면 안되겠구나 우와 다이네 우와 왜왜 짱손 나가 다행이다 아 이거 빨려 들어가냐 왜 맞아 어 어 이게 끊기네 쩔었다 어떻게 맞지 야 이거 안되네 안되네 빨리 일어나봤는데 아 까비 어어 와 어떻게 막았어요 아 무서워 와 흘리고있던가봐 무서워 오지마세요 나이스 1 2 와아 내가 모두 쓴거 같은데 퀵콕이 이기네 파uela 콕 우으 unknowns 아 너무 멀었다 야 이걸 진짜 막아 얌 우와 야 이건 나락을 나락을 저기 뭐야 의식하니까 뛰어서 갑분이 피워주겠다는 의미 어 닥터온이 어서오세요 어 아니 아니 저기 의자단 우리 닥터원님 어서오세요 와 별 꽝 되는가봐 아 제발 파워마 어? 아 무서워 파워마 맞추고 되게 안 들어가네 아 기원하면 카운터 날 것 같은데 까비 아우 카운터 났다 거의 다행이다 와 나이스 엠 오오오 확실히 야 이제 의자반도 가시고 와 그때 언제였지 워리어 막 올라가고 싶으셔가지고 막 그 안달이 졌을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 키포일걸 아니네 워리어가 뭐임 좋습니다 어어 한번 이제 의자단에서는 의자단의 검안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죠 아 이제 중단초풍인 줄 안다 실수 잘못해렸대 우와 앉았어야지 앉았어야지 안웅석도 왜이러냐 어 어 야 진짜 귀여운 건 예술이다 오 죽어버린내 1 야 벽보내는거 봐 예술이다 아이고 딜케 해야지 야 제발 사이다 와 암호킹 상체 암호킹 되게 그래도 가진거 다 다가진 캐릭인데 와 까비 아이고 따라오네 암호킹 아 메르스틴 그걸로 갉아먹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신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스 아 백광이 됐네 다행이다 아 원? 원이 안나가나 어어 맞고 기원 꺼냈는데 내가 카운터가 나있다 이말이야 어어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에이 변신해 에이 변신해 에이 변신해 에이 씨끈 무서워 와 졸라 아깝다 원투 어 깝이요 어 어 어 이거 당이다 캔슬하면 이렇게 없지 야 이거 누가 봐도 기용권이 들어갈 것 같은 그림이지만 내가 올라가네 아 아깝다 야 이게 왜 나가 어우 내 얼굴 왜케 커 어우 더러워 저스트 카드 TKN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조짐 조짐 개무서워 야 시키쿠기인줄 알았는데 팔꿈치였다 이말이야 아 깨비스콘 조짐 아 이거 아 쩔었다 쩔었다 로아이딕 와 아 오늘도 많이 휘었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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